미션 의심 별도드 맥주 시스템 예 일부러 oras 헛 서 신 신 로 It breaks my heart and it plays my heart, you know what I mean? 감사합니다. 저는 김다링습니다. 오늘 오늘 무브홀에서 처음으로 제가 단독콘서트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많이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재밌는 촬영을 하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더 재밌게 보라고 봅시다. It's national學 Ready for speaking? Take a hit vs poppi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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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keep a sense of Isaac.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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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Oh, my gosh! Girl, it's been so long. Rome, you've dated we're in the初th ever. 난 그날부터 참 오래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우리 하나 된 날까지 So what I've got to give is my precious dance So I'm not happy So I'm not happy So I'm not happy So you have to wait for me I'm not happ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I'm happy So I'm happy 저희 마마누이 디지털 싱글 나왔을 때 정말 아무도 모르던 저희들 이렇게 도와주신 선배님의 공기 선배님이어서 저희가 진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래입니다. 빠른 시간을 했어야 할 것들을 늦게 하게 된 것 같아서 좋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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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요. 형들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리고 다 같이 무대에 사는 게 뭐 얘 한 8개월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가매도 새롭고 뭔가 좀 더 파이팅되고 왔고 이제 나올 앨범 준비에도 파이팅이 된 것 같아요. 한마트에서 공연을 하면서 실패 많이 모였어요. 네. 실패를 하면서 처음 왔는데 너무 설레이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앨범도 좋게 되었습니다. 파악 장애를 찾고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펀트입니다. 저희도 오늘 권키랑 드디어 별사탕 이런 곡을 부르게 됐어요. 권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들으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으로 영업이 같이 한 번 해볼까요? 도시를 할 수 있어요? 1, 2, 3, GO! 사랑해 사랑해 너무 최초 더 연결해 사랑해 사랑해 너무 차가운 기가 다르게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맘을 보여줘 해줘 나의 신세계 1번 먹이 돼 빅거리를 거닐래 미친 사람처럼 we're friends 찾은 애들놈 사죽음악의 끝이 시겁만 주길 바라면서 소시간 안 될거라는 소리 아 헌키야 정말 잘 이겨내고 너를 보면서 친구지만은 매번 너무 많이 뵈요 너의 그 긍정적인 태도와 음악에 대한 일정이랑 그만 우리도 앞으로 계속 좋은 친구로 사랑하고 화이팅! 사랑한다! 아 에서 보면 혈액 형상관없이 모두 되지 에 에 에 에 영 다 소심하게 되여 재협을 능대여 불가내역 재협을 능대여 재협을 능대여 재협을 능대여 재협을 능대여 재협을 능대여 잘 이른바 자고뭇은 재협의 능대여 나 혼자 내 마지막 날 언제 다시 갔어 그 말을 놓아들어 부끄러워 내가 언제 다시 갔어 땡큐 오늘 버킹 이렇게 더 안되도 버킹을 위해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 중에 미친년이라는 노래가 미친년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안할까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불편한게 있어서 다짐한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미친년을 드려드리고 공연에서 미친년을 고르는 일은 아마 다음부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굉장한 음악들을 작업하고 있구요 분명히 미친년 보다 더 좋은 음악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해 드릴게요 믿고 응원해 주실 수 있죠 강아지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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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네 어깨 너머로 나 흙이 눈쳐봤어 울리는 전화발 소리 받지 않는 넌 안 알고 있어 가만 밤이 지나면 다시 그에게로 넌 돌아가겠지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널 보내줘야 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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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you go for cream on everything but shit 하나도 살 수 없어 이런 뇌를 줄 알면서 워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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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의 차이가 좋아 그는 전화의 드라마 날 벌서는 날려가니 하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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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잘하는 로넨 와우 그럼 기자가 이렇게 신부가 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정말 기대되고 검은키에 또 한번 더 잘 못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길 기대하고 화이팅! 검은키형 이번에 공연 보고 저희 이번에 개인적으로 팬이었습니다 아주 기대돼서 봤는데 검은키형이 기대됩니다 검은키 형, 똑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업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정말 범키한테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키가 다시 한번 정말 기분 좋게 더 좋은 작업들, 더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 범키한테 정말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자마자 난 깊어 우울이 매일 함께는 되는걸 지금의 순간이 선물인걸 내 몸에 빗어지던 너를 볼 때마다 나는 느껴 다시 너의 눈 다시 널 볼 수 있다는게 깊어 서로의 두 손을 잡고서 이 노래는 잠이 듣는걸 하루하루가 기분 깊어 오늘은 내 몸소리로 난 노래할게 You are my soul My soul, my love My everyday 날 믿은 내 두 눈으로 날 그려줄게 Cause you are my own I show you a life My everyday 나의 눈 내의 눈 나의 눈 나의 눈 오늘의 눈 저희가 했던 공백 그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